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풀악셀 쾌속 질주인데요. 오늘 금호 타이어가 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타이어주 전반적으로 또 빨간불을 켜주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백일현 매니저님 타이어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갔던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죠. 사실 제가 작년에 스타고즈에 출연하면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지금 1년 추세를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 추세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갔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금호 타이어뿐만 아니라 넥슨 타이어 모두 이제 타이어 업체들 전반적인 장기 추세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타이어 업체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높은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높은 전기차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타이어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에는 물류 가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굉장히 높아서 마진율이 별로 안 나왔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임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는 해상 운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2000포인트까지 상승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해만큼의 마진율은 좋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관련주들 살펴보고 또 자동차주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자동차는 작년에 계속해서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도 작년 실적 굉장히 좋게는 나왔지만 이번 연도 성장세가 좀 둔화될 거다,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줄을 살펴보면 신차용 수요 둔화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타이어는 교체용 수요는 견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외부활동이 거의 없고 집안에서만 활동해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이동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차 수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걱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을 맞출 때 생각보다 계속해서 판매량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작년만큼의 마진율은 못 나오겠지만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영업이익만 조금 작년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교수 매니저님 그럼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성장성은 둔화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은 둔화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다소 위축된 부분은 일단 타이어 업체들한테는 약간은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타이어 3사들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온입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실적에 반영이 많이 되고 또 원가죠. 합성 고무라든가 천연 고무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실적에 조화되지느냐 마느냐인데 중요한 게 지금 이 타이어 3사들은 실적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거의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아는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만 현대차가 주가가 못 가고 있듯이 지금 이 자동차 관련주들도 실적은 너무 좋아지고 저평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못 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일단 타이어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태고 너무나 장기간 동안 소외됐다는 측면 그리고 기아라든가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되면 타이어 수는 다시 한번 커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타이어 관련주들은 당장의 어떤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좀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중장기조로는 너무나 저평가를 했고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 시장 전망 자체가 좋기 때문에 중장기조로 보실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 타이어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백인현 매니저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관련해서 타이어주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난해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2000포인트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발지 모르겠지만 영업인교는 제가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인교는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저 때문에 조금 낮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지금 타이어 업체들 국내 대표적인 타이어 업체가 넥센 타이어랑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실적을 다 찍어봤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타이어 업체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들 수혜주로도 저는 타이어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업체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되 전년만큼의 영업이익은 조금 기대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승할 때 조금 어느 정도 털어낼까요? 어느 정도 털어내고 조정시 계속해서 매집하는 전략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너무 비중을 실려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3사 모두 들고 가기보다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짜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전기차 소요가 늘어날 때 소요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저는 아직까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 관련주 내에서 알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금호 타이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이 최근에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긴 한데 실적을 봤을 때 가장 3사 중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 PBR 관련 종목으로도 전반적인 타이어 업체들 다 소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굳이 하나 뽑는다라면 금호 타이어가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엔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그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의견 들어왔고요.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도 타이어주 해서 주목하는 종목 있으십니까? 타이어는 뭐 종목 3개밖에 없어요. 3개 없고 저도 금호 타이어 역시 괜찮게 보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도 일단 최근에 수급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서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넥센 타이어는 상대적인 저평가입니다. 금호 타이어보다 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펄가 한 6배밖에 안 되는 상대로 저평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타이어로 본다고 한다면 같이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한국 타이어 홀딩전은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니까 그렇게 지수하고 연동할 때는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시장에 흐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타이어주 내에서는 금호 타이어를 집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